이번에는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권하는 조언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장기 투자입니다. 주식시장은 나이가 든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더 유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식투자는 일찍 시작을 할수록 좋고 오래 보유를 할수록 수익률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20년이나 그 이상이 적절한 투자기간이라고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그동안으로도 자료보면 20년을 보유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20년 정도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했던 조종을 겪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충분히 또 쌓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전체 수익을 보면 주식은 1년에 평균 10% 정도의 수익률 충분히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 10% 11% 수익률 20년이 지나면 만 달러가 8만 6천 달러가 돼요. 8.6배죠? 가까운 예로 타이거 나스닥 팩 20년이 아니라 12년 만에 만원에서 현재 6만 6천 원으로 불어났잖아요. 만원짜리 현금이라면 그대로 만원일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만원일걸요? 그거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만원의 현금은 10년, 12년, 20년 지나도 글쎄 만원일까?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만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화폐같이 하락같이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연 10%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주시장이 좋든 나쁘든 주식에 대한 정말 충성맹절을 해야 된다. 당신은 돈과 주식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피터 린치가 말을 해요. 그 정도예요. 피터 린치가 권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 방법 시간이 돈을 벌게 하라입니다. 시간이 돈을 벌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돈을 벌게 하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순간, 기간,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간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예요.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대의 펀드로 키워낸 월가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펀드를 운영을 한 사람이에요. 13년간 이 사람이 마젤란 펀드를 시작했던 1977년 펀드 운영 자산이 1800만 달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13년 후 1990년에는 140억 달러 규모로 커졌어요. 13년 만에 약 780배, 800배 가까이 늘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일반 투자가가 13년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13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목표 5년에 2배 아닙니까? 5년에 2배? 또 10년이면 5배 아닙니까? 13년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5배? 7배? 우리의 목표는 5년에 2배? 10년에 5배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가 5년에 2배 재산이 불었어요. 10년에 5배가 불었어요. 성공 아닙니까? 13년간 마젤란 펀드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매년 29%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리의 효과로 늘어난 거예요. 그 복리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2년, 3년, 4년째는 불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15년, 20년, 30년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는 경우는 월가에 비터린치하고 워런 버핏 제외하면 없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S&P 500 기준으로 시장의 수익률을 능가하는 경우 피터린치와 워런 버핏 제외하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창 정성기인 47세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이에요. 1944년 이 사람은 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1944년생, 우리 나이로 80세입니다. 보스턴 대 수학과 교수였던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11살 때부터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골프장 캐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신문배 달면서도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피터린치는 골프장 손님들의 주식 이야기를 귀동량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피터린치는 당시 피델리티의 사장이었던 조지 설리반의 캐디를 한 게 2년이 되어서 피델리티에서 여름방학 중에 인턴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마젤란 펀드가 피델리티 회사예요. 피터린치가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시하는 현명한 투자 방법 간단합니다. 그런데 말이 간단하지.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장기투자? 말이 간단하지. 행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 경험을 해봤듯이 2020년, 2021년 한참 오를 때는 너도 나도 잘 되고 웬만한 정도 사면 다 잘 되고 내가 실력이 참 좋은 것 같아. 진짜 시장이 들어올걸. 그러다가 주가가 꼬끄라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현명한 투자 방법 간단해요.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한 뒤에 장기 보유. 그거예요. 이것은 피터린치뿐만 아닙니다. 그 주식 투자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조언들, 그 어록들, 명언들 이거를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인내, 말이 인내지. 끈기. 여기 인내와 끈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된 것 아닙니까? 연극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인공, 누구, 누구,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무려 8년 연속 S&P 500 지수를 앞서는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펀드매니저예요. 비터린치. 그런데 자신도 주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책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이에요. 투자하신 워런 버피도 마찬가지죠. 주가에 대한 예측? 누가 이 머리끝 꼭지와 바닥을 알 수 있겠어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또한 주가를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망하지 않을 좋은 기업을 골라서 주식을 산 뒤에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피터 린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경기 침체에 예상하고 염려하는 시장의 전문가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보면 정부는 재빨리 돈의 공급을 또 늘리게 되고 금리를 또 낮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또 낮아지면 더 많은 돈이 또 시중에 유통될 것 아닙니까? 또 대출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대출금리도 낮아지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집을 사고 또 상품도 구입하고 자동차도 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기업 생산의 생산 확대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되는 이런 충격요법은 주가가 왔던 경제를 다시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예상이에요? 경기 침체로 가봐 두려워요? 결국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또 낮추게 되죠. 또 돈이 또 시중에 또 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주가가 떨어지면 속상해하고 불안해하고 오름은 좋아하고 주가의 오름 내림을 내가 예측도 못하겠거니와 내가 속상해하고 불안해한다고 주가가 올라줍니까? 절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우리가 만족을 하고 잘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계속 월급을 받는 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세계 1등 주식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지금 이런 피터 리치나 워런 퍼피시나 이런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조언이 무엇입니까?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건 더군다나 개별 종목이 아니라 우리는 시장에 투자하잖아요. 이 대부분 피터 린치가 멍청한 당나귀처럼 주식을 팔지 말고 보유하고 가만히 보유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10년으로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